어벤져스2가 개봉 7일째 4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29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2는 이날 오전 7시 누적 관객 수 409만 8,700여 명을 기록하며 4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요. 이로써 어벤져스2는 역대 외화 박스오피스 평일 최고 오프닝 역대 외화 최단 100만, 200만, 300만, 400만 돌파 기록까지 경신했습니다. 또한 어벤져스2의 흥행 속도는 아바타, 겨울왕국, 인터스텔라를 앞서는 기록이며 우리나라 영화 국제시장, 도둑들, 광해 역시 넘어선 수치입니다.